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차고지가 이신걸 확인될 때 고장은 차고지로 허영은에 불펜이 으깨시리 대안을 마련호랭 고라쨴 맛임. 경호곡양 행정이 앞장상근에 차세울 공간도 마련호고 차고지를 공급하는 예산도 마련호고 또시 차고지 때문에 도민들이 애쓰지 아니여게 읍면 동사무소에서도 잘 안내호랭 부탁했쨴 햄신게마씨. 제주특별자치도가양 도서지역 리서무소에 막 호클락한 전기차를 보급할 거랭 고람수다. 무산고 허민양 섬에선 큰 차고장 댕기는 것도 불펜허고 안되나네. 호클락한 차를 보급허영 행정업무 허는니 도움을 주제엔 전기차를 주는 거랭 맛임. 개난 제주도가 전기차를 보급허는 서민양 추자도영, 우도영, 가파도허곡, 마라도영, 비양도마신게. 서모나의 전기차 혼데서커형 몬딱 10시대를 보급할 거랭 맛임. 경호난양 제주도에서는 마을벨로 제작, 판매사허곡 초소형 전기차를 사재노는 절차를 진행하고이신 뒤 이돌중수님은 등록고장은 뭔 못 처질 것 안댕고람수다. 전기차가 보급이 됨인 섬에서 1호는 이장님이영, 사무장님 일손도 호솔은 줄어들 걸로 기대가 됨신디양. 전기차가 조가도양, 찬안에 맹심들허영 모랑들 댕깁서에.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이 편리해지멍 신고 건수도 크게 늘엄은 고람수다. 제주시가 굳는 걸 본 안양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개정 이후 지난 혼돌동안 1330건 넘게 위반신고가 들어완근에 이 중 720건은 과류를 물려은 염수다. 제주시가 굳는 걸 본 안양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개정 이후 지난 혼돌동안 1330건 넘게 위반신고가 들어완근에 이 중 720건은 과류를 물려은 염수다. 신고한 걸 본 안양 호루 평균 30여건이 신고되어 시민신고제 개정 전위보다도 신고건수가 10회나 늘어째 맛임. 경호국 제주시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줄이게 넣어 영 시민신고제가 호루폴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게시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허캔고람수다. 경호국 제주시가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조동차를 탄 채로 받을 수 있게시리 허는 거랜 맛임. 조동차 탕근에 물건을 구매하는 걸 영어로 드라이브 스루랭고는 뒤에 제주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10월덜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거랭고람수다. 차의 탕근에 발급받을 수 있으신 민원서류는 양 주민등록 등처본을 비롯하여 본인 관련 증명서 허곡 토지대장 지적도 등 17가지랭 맛임. 개나저나 이 제도는 차세울띠 모초장 막 애쉬단 사람들 신디랜 촘으로 반가운 소식인 거 닮은디양.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팽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고장일엔 고람신한. 잘 더 나랑 놔줍사에. 우영이라고 하는 것은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바트를 뜻합니다. 표준말로 하면 터악에 해당합니다. 왜 우영이라고 하는 거죠? 우영이라고 하는 것은 훈몽자의 등에 따르면 위안이라고 하는 동산 또는 전원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영을 경우에 따라서 우영팟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연 또는 위연이라고 하는데 훈몽자에 나와 있는 위안에서 온 말로 보기 때문에 우영의 우영을 한자어 위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터악이 텃밭인 건가요? 터악과 텃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터악이라든가 텃밭인 경우는 터하고 밭이 만나서 이루어진 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텃밭이라고 하면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밭만을 뜻하고 텃밭이라고 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밭 또는 집 가까이 있는 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쓰이는 어이입니다. 우영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우영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는 밭이기 때문에 밭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채소를 위해서 부르라든가 넘비를 갈기도 하지만 결철 뗄감을 위해서 보리낭물 또는 콩꽂이눈 아니면 마소의 먹이를 거두어 드린다고 하면 철률까지를 마련하는 것이 우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지만 그 용도는 무척 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원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차기도에서 요작이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가 막 애려움을 겪는 거 닮은 게 맛이 서부 소방서가 곧는 걸 보냈냥 화재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지만은 불이 시작된 지점이 해안 젤백이라 분한 사람들 접근이 쉽지 아니여고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아니어여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아니어된 곧는 거 닮읍디다. 경혜분한 그때 목격자들이 곧는 말을 토대로 허영 불이 난 원인을 조사햄댄 고람신한 잘들 지켜보게 맛이 경혼디양 이번 불로 차기도 야초지가 3300제곱미터나 불에 타불어떼는 햄신게 맛이 개난 앞으로 불나지 아니여게 우리 몬딱떨 조심들 허게에 오는 8월 고장은 바당에서 구쟁기 잡임인 안됩니다양 제주특별자치도가 곧는 걸 보단 구쟁기가 알맞는 시기인 이돌부터 8월 고장은 구쟁기 잡는 걸 금지 허염진 햄수다. 경호난 만약에 배당이 있어 구쟁기 잡당 걸림인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된 고람신한 맹심들 없어에 개난 제주도는 구쟁기를 보호해준 허영 1991년부터 정부의 총 허용 어획량 품목에 구쟁기를 포함시켜 관리 허염진 햄신게 맛이 삼춘덜 술을 호소리라도 먹어지민 운전들 허지 맙서에 제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걸 보낸 양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똘랑은 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막 강화제염진 맛이 그전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라는 신디양 6월 25일부터는 0.03%로 노자점댓 맛인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양 개인차가 이실태주만 소주 혼잔을 먹엉 헌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수치냉구람신한 술은 호솔만 먹어도 운전어민 다 걸리컨게 맛이 경호고 매내 취소 기준도 양 0.1%에서 0.08%로 바뀌고 매너도 음주운전호당 10원 이상 걸리면 취소가 되나 신디 앞으로는 두 번만 걸려도 매내가 취소된 데 냄신한 술 먹는 사람들은 맹신들 해사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양 여름철 댐베띠 대비허영 미르세 안전사고를 예방어 캔 고람수다 경호제 논한 양 미르세 경로당광 노인복지시설도 점검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 안틸엔 냉방비를 지원하거나 민간기업에서 후원을 받은 냉방용품도 지원을 얻게 마신게 경호공 노인들이 일을 할 때도 양 배띠 과랑과랑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고장은 야외활동을 자제 없애냄신한 맹신들 없어예 오늘 고라앉는 소식들 잘 들어 집디가 다음주에도 하간소식 가정오크다 편안할들 어집서 양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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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태준하던데 옛날 잊더 박우지사에 답나고 거라 이런 높아 삼신삼포 안개나 고개